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1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자 다음주 업종 대표주 분석방송 여러분들께 의견 전략 제시하는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해외시장 잠깐 한번 체크해 보자면 다우존스 0.16% 상승 나스닥 0.23% 하락 반도체 지수 1.08% 하락 독일도 1.36% 하락입니다. 자 미국시장 큰 이슈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뉴스 외에 크게 부각된 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 재확산세 계속 이어나가면서 셧다운되는 그런 지역들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 그게다가 경기 주가 부양책 경기 부양책에 대한 주가 부양책 합의가 아직까지 시원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 승인 등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 같이 상준하고 있으면서 고점 부위에서 조금 숨고르기 양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1선 정도는 다들 지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S&P500도 보시면 20일은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주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21을 과연 하회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정이 좀 나올 것이냐 아니면 21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추가 상승할 것이냐 그 부분 체크 잘 해보셔야 될 텐데요. 변곡점이다 주요 변곡점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로 나와도 이상할 바는 없는데 조정의 양상도 상당히 보일 가능성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환율도 초강세 보이다가 이제 1100원대도 깨고 내려온 상황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9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런 부분은 다른 환율도 똑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라든지 위아나라든지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강세의 원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돈을 달러를 엄청 찍어냈습니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겠습니까? 아니면 달러의 가치가 아무래도 좀 낮아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달러 가치가 낮아지니까 달러 약세 나머지 통화 강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 저번주에는요. 선물없이 동시만기일이 있었는데요. 크게 무리 없이 잘 지나왔고 중간에 조금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계속 싱글과 랠리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매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고점 부위에서 조정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조금 체크 포인트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저번주 보시면 하루 빼고 계속 매도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뭐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대량 매도 추리하면서 현물 그리고 선물 대량 매도 나오면서 밑으로 올성 크게 이탈하는 음봉을 나온다면 이제 조정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번주 중간에 좀 큰 폭으로 한번 흔들렸습니다만 그대로 끌어당기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크게 또 안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선물없이 동시만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선물의 포지션을 상승적으로 외국인이 가져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일까지 정도는 큰 무리 없이 왔는데요. 이제 미국이 조금 흔들리니까 우리나라 월요일날 흔들리는지 여부 잘 체크하면서 같이 비중도 줄여나갈 부분 줄여나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구요. 그러면 주요 업종 대표주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한번 챙겨보자면요. 자 우리 수연님 삼성전자 잘 끌고 오고 있고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 없다. 중간중간에 오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보였으나 잘 오일선 다시 회복하면서 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러한 부분은 지수가 양호하게 가고 있을 때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소에 많이 몰린 그런 영향이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외국인이 지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제 오일선 이탈하는 큰 은봉 나온다면요. 디스코도 아마 가지고 있지 싶은데요. 차이시는 조금씩 해나가야 돼요. 어떻게? 조금 밀리면 관망 이제 이런 큰 은봉 밀리면서 그죠? 막 2% 3%씩 밀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차이시는 해야 됩니다. 그죠?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왜냐하면 목표치를 한번 선정해 보게 된다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승했습니다. 대략 8만원에서 10만원까지 올라갔다면 여기는 자 2만원의 상황이에요. 자 컴퓨터를 새로 윈도우 재설치를 했더니 조금 깔끔하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할 시간 없으니까 해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만원 폭만큼 아 여기 박스꾼 그죠? 박스꾼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채널을 돌파했으니까 2만원 정도 목표치로 갈 수 있다. 10만원에 2만원을 더하면 얼마다? 12만원입니다. 목표치 달성했어요. 일단 목표치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중인데 월요일날 만약에 밑으로 쳐진다면 차기실은 반드시 좀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추후 SK하이닉스의 주가는요. 지금 현재 최근에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지금 다이렉트로 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그리고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물량을 누가 받았다? 그렇습니다. 개인이 받았다 이겁니다. 개인이 여기 위해서 기관외국인이 던지는데 받았거든요. 조정받으면 사자마자 물리는 거예요. 그죠? 살려면 맨 마지막 살 수 있는 정도의 타이밍은 어디다? 그렇습니다. 여기 10만원 돌파하는 여기가 맨 마지막이지 자 여기가 매스포인트고 여기 박스권 돌파하는 여기가 매스포인트이지 나머지는 살만한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사들어왔다. 조정받으면 사자마자 물려버리는 거거든요. 반드시 월요일날 좀 쳐진다면 조금 줄였다가 21인근에서 줄였던 물량 다시 반드시 사넣는 그런 매매하시기를 저는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12만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가지고 있는 물량 계속 홀딩 가능합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가워요. 자 LG전자 이제 하락하는 추석 돌려냈습니다. 그죠? 먼저 강하게 랠리했고 20일 60일 다 무너지면서 돌파 시도 나왔으나 무너진 여기는 뭐다? 넥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못 넘어가다가 시장이 한 번 더 추가로 가니까 이제 다시 추세 복귀 그리고 다시 전고점 인근까지 온 상황입니다. LG전자 양호한 상황이고 자 수급을 보면 밥이 어느정도 나옵니다. 주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만 자 간단하게 닥터케이에게 주식이 주식이 뭐냐 내지는 주식을 언제 매매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LG전자의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한 번 드려보자면 이렇게 하락할 때는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고 하락 추세 돌려낸 여기 초입부터 관심 가지시라 그죠? 여기 이런 데가 다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이 하락 추세를 돌리고 나면 상당한 시간 동안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세 유지되는 여기 상황까지는 계속 양호하게 매매를 하다가 이제 20일 무너지죠. 60일 하면 지지받습니다. 계속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가야 추세 유지인데 일단 초강세는 무너진 상황이죠. 20일이 한 번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 못하고 무너지면 이제 추세가 무너진 겁니다. 여기부터는 관심을 일단 배제를 하는 겁니다. 왜? 상승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인근에서 쭉쭉쭉 끌고 오던 중장기 투자 여기 인근에서 매소해서 쭉쭉쭉 들고 오던 중장기 투자자라 하더라도 여기 이런 모습이 나오면 반드시 매도해야 되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여기 이렇게 물론 이격이 더 큽니다만 이격이 더 큽니다만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양상을 보이면 차익신은 해나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추세 복귀한다면 여기가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단기 매도 목표치는 여기 전 고점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만약에 늘리는 8만 8천원 9만원 초반 정도 온다면 매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다른 종목의 상황을 보고 LG전자가 더욱 괜찮은 상황이라면 여기 정도 매수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는요 고점 부위에 있는 강한 랠리를 했던 종목들은 차익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에서 이제 턴 어라운드 하는 초입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보이는 그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턴 어라운드 초입에 있는 종목들을 접근하신 게 더 낫겠죠. 밑에 예시를 들어드릴 테니까 지금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밑에 나오니까요. LG전자는 양호 삼성전기도 양호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MLCC 최강자이기 때문에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런 전기전자가 강세를 보이면 같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추세 유지하면서 상당히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외국인 기관 수급을 체크해 보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기관 외국인의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의 매도가 출해되는 반면에 추세 유지 잘 되고 있는 삼성전기와 같은 종목은 외국인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LG전자 추세 괜찮죠? 외국인 사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보면 외국인 계속 팔고 있어요. 그죠? 하이닉스 외국인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익실현 할 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LG디스플레이도 먼저 초정촌 받았고 다시 추세 복귀했으니까 양환 흐름입니다. 그러나 신규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권역이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정거점 인근까지 왔으니 일단 아주 계신 분이라면 홀딩 가능합니다만 정거점을 돌파한다면 더 홀딩 그렇지 않고 좀 주춤하면 비중축소도 조금은 고려해야 될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비중축소 했던 것은 다시 지지권에 와서 반등 나올 때 다시 사놓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테일님도 계시니까 이거 너무 자꾸 반복하면 조금 그런데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셀티븐 삼행제부터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자 닥터케이가 39만원의 매도견 드렸습니다. 자 저 같으면 여기까지 밀릴 때 14% 밀렸지 않습니까? 다행히 30% 던졌다 그랬는데 저 같으면 여기 50% 70% 이상 던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받아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다면 여기 지금 폭이 거의 20% 정도의 폭인데 한 4% 밀릴 때 매도견 드렸으니까 그죠? 그러면 16% 세이브하고 여기서 다시 매수 들어가면 훨씬 잘하는 매매다. 그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날은 패스했다 치고 그 다음날 우리 매수 또 추가 매수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이슈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갖고 흔들림 제법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하시는 분이라면 여기 장대원복 14%씩 두드려 맞을 때 그냥 가만 들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닥터케이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생각해 보시라는 그러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다시 매수 이날 8% 먹고 차익 실현 그 다음 하루 더 가는 데서 그 다음 쭉 밀려버리거든요. 그러면 낙폭 다 피해내고 다시 매수 일단 플러스거든요. 그것이 훨씬 더 나은 매매다. 자 그렇게 매매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인증도 한번 시켜드려 보면요. 자 카페 링크가 걸려있습니다. 여기 따라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팀K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팀K 수익 공개 최근에는 매일매일 거의 수익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딴 애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야 좀 더 쭉쭉쭉쭉 걸고 가지 왜 이래 뭐 빨리 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 현금 100% 투입 다 되어있고요. 신용 물량이 100% 정도 더 투입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짧게 짧게 끊어가는 부분은요. 신용 물량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내 돈 하나 안드리고 5% 7% 막 먹어내는데 그죠? 원래 비중은 끌고 가고 신용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짧게 짧게 챙겨가면서 양쪽 다 병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세계도 9% 상승 신세계 중장기로 딱딱하게 밀고있는 정목이죠. 신세계 9% 자 한전 5% 그리고 전일 한전 차익실현 했고 현대건설 현대건설 6% 카카오 3% 셀트리온 6% 단알 3% LG화 2% 그죠? 차곡차곡 챙기면서 잘 오고 있다. 그럼 그 돈을 챙겼던 돈을 그냥 가만 널리느냐 아니다. 이거죠. 챙겨먹었던 거 다시 매수 다시 매수 하면서 복리로 굴러가고 있다. 그죠? 중장기로 그냥 쭉 끌고가는 그런 전략에다가 단타매매도 병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전일도 강하게 추가상승 했으면 더 좋은데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추가하락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20일 권력이 34만원 권력 여기만 지지한다면 크게 무리 없고 항체 치료제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적어도 뭐 그죠? 34만원권 정도와 40만원권 정도의 박스권 정도는 유지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면 내일 만약에 추가 상승해서 강하게 간다면 홀딩 일단 밑으로 쳐진다 하더라도 20일 이탈하기 전까지는 크게 매도할 생각이 별로 없는데요. 예전 같으면 바로 여기서 끊어버렸겠습니다만 적당히 잘 잡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치우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20일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 해보시라 일단 그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테일링 같은 경우에는 전일 비중이 다시 매수 비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전일 10% 정도 더 추가 했습니다만 만약에 쳐진다 하더라도 위에서 끊어먹었던 물량 여기 가격이 여기보다는 훨씬 밑이니까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그렇게 먹으면 되고 21인근 에서 위에서 줄였던 물량 다시 이렇게 음복 나오거나 아래 꼴이 넘으면 다시 추가 매수 해버리면 다시 반등하면 먹고 먹고 또 먹고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략 같이 그렇게 잘 하면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정고점 인근까지 조금 반등하다가 또 밀리는 상황 추가로 월선 이탈하게 된다면 조금 줄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더 돌고 간 다음에 위치가 좀 달라요.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정을 셀트리온 보다는 좀 작게 받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셀트리온 반대 급부족으로 밑에 애들이 잘 가니까 여기까지 먼저 크게 조정받고 반등 나오니까 같이 키맞추기 양상으로 추가상승 가능하다 싶으니까 셀트리온 이번엔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은 닥터 K의 열렬 편의를 알 수 있을 텐데 셀트리온 저는 잘 들립니다. 잠깐 한번 체크해보도록 해야죠. 방송 잘 들린다. 1번 눌러보십시오. 잘 들리는 모양 입니다. 그래서 닥터 K가 제시하고 있는 주식 투자 아까 첫 번째 TV 우상량 하는 종목을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거의 액기스 방송에 가깝게 여러분들께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는 기다리는 겁니다. 포인트가 틀리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저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서죠. 돌아서면 이제 매수하는 겁니다. 여기 돌아설 걸 예측하고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61% 먹어버립니다. 한 번도 치고 한 건 못 먹었어요. 그 대신에 이거 끊고 뭐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수익현황에 보면 셀트리온 몇 번째 먹고 있는지는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락추세 멈추는 여기 포인트 하락추세를 돌려내는 저기 포인트를 여러분들 잘 한번 체크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원활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여기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낸 여기가 여기 인접한 여기가 매수 포인트지 이렇게 이격이 상승추세 진행중이라도 20일과 이격이 이렇게 큰 여기가 매수 포인트다? 노우 노우 입니다. 매도 포인트인 겁니다. 그죠? 그 부분 한번 더 잘 체크해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적당한 교체 매매 셀트리온 제약해서 먹고 다시 이제 셀트리온 으로 넘어와서 셀트리온 여기 윗골이 막 달고 할 때 여기다 피해내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서너 번 먹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들어가서 또 먹고 있다. 이겁니다. 매수매도 지지와 저항해서 계속 무한반복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이 심풍제약위는 영업정지 소식 넣으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밀렸다. 이거 가만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17%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오 먼저 가볍게 챙겨봤고요. 자동차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현대차 현대차 전고점을 돌파합니다. 전고점을 여기 여기 전고점 돌파하는 장대양봉 베리구시 거든요. 조정을 받았어요. 다시 반등 시도 넣으니까 단타 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를 들어간 팀원도 있는데 어떻게 홀딩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홀딩 하고 있겠죠. 아직까지 크게 흔들리고 있지 않으니까 직전 고점 여기 이제 20만 원대 돌파 여부 잘 체크하시고 강하게 돌파 하면 홀딩 그렇지 흔들 흔들 하면 일부 차익 실현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최근에 보면 기가 내국 매도 가 많아요. 그렇죠? 기아차 우상량 쭉 잘 가고 있으니까 가족 계신 분 이라면 홀딩 가능 합니다. 20일 이탈 할때 비중 안 줄임분 일단 20일 지장 모습을 보이면 좀 더 홀딩 가능 20일 이탈 하면 차익 실현 해나가야 됩니다. 자동차 보시면 기관 외국인 매도 많이 나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겠습니다만 많이 오른 전기전자 자동차 그 다음에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이 비교적 차익 실현 하고 있습니다. 21인간까지 조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죠. LG화학 삼성 SDI 추가 상승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도 보면요 삼성 SDI LG화학 은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SDI 는 추가 상승 시도 넣는 이유가 외국인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정리하자면 주식을 매수를 할 때는 우상량 하는 종목 초입 20이라고 붙은 종목을 선택하는데 우량한 종목 이력이 벌어지지 않은 인접한 이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쪽 좌측 하단에 기관외국인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오는 종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2차전지는 어디가 SK이노베이션 까지 상황에서 보면 어디가 양호할 것 같냐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SK이노베이션 이 여러가지 LG화학과의 소송 이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간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정거점 인근까지 좀 왔습니다만 일단 추세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하는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고요 조금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삼성 SDI 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추가 상승 해버리면 이제 정거점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텐데 LG화학보다는 삼성 SDI 조금 더 좋을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매수하기엔 부담스러워요 많이 올랐습니다 SKC와 같은 종목 이제 돌려내니까 관심있게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네이버 네이버 카카오도 먼저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다가 먼저 무너지고 패턴들이 똑같아요 패턴들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평면이기 때문에 평면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이 뻔합니다 뻔해요 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입체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패턴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우상량 하등 추세 20일 무너지면 강세 무너졌고 60일 깨지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넥라인 역할을 하면서 여기를 못 넘어간다 기본이거든요 무너지고 나니까 여기 올라가면 뭐다 지지받던 입형선이 이제 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못 넘어가거든요 못 넘어가 그죠 네이버가 카카오가 좀 더 낫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장을 아직까지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연님은 지금 네이버도 갖고 있고 카카오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둘 중에 하나 매도를 한다면 네이버를 먼저 우선 해야 됩니다 추세가 이게 30만원 인근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고 다시 돌아서야만 이제 상승추세 전환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돌려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수를 딱 하거든요 돌려내고 약간 숭그러게 하고 있을 때 매수를 딱 하니까 사자마자 4% 날아가고 하는 거거든요 챙겨먹고 다시 들어가고 추가하고 올라타면 또 수익이 나는 겁니다 아까 카카오 수익도 난 거 보셨죠 자 이거는 어떻다 아까 네이버는 네이버는 이렇게 상승추세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자꾸 튕겨내려 왔는데 넥라인에서 한번 튕겨내려 왔는데 돌파하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 나오고 있죠 이게 훨씬 더 잘 갈 가능성 높다 이겁니다 카카오 그렇죠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 지금 현재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카카오로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이야 오래간만에 안해 2차전지에서 뭘 하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LG화학보다는 지금 당장은 그죠 조정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지지권에서 양봉 선 다음에 LG화학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데 수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상황을 봤을 때 내일 만약에 삼성 SDI가 양봉 딱 나오면 이게 훨씬 좋은 겁니다 그죠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될 때 섹터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 결정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일률적으로 기준을 갖고 있어야만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닥터케이가 순환매 예측을 잘 하는 편이죠 그죠 그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요 추세가 이제 조정을 받을 때가 됐는지 아니면 추세에 이탈할 것 같은지 아니면 조정을 마치고 되돌아설 것인지에 대한 그 기준이 명확하고 그것에 대한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보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람 살 것 같습니까 야 닥터케이 1억 사 내 천만원 보태줄게 안 삽니다 안 사요 조정받을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조정받을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안 삽니다 그죠 그 대신에 카카오 같은 종목들 먼저 조정받았던 그죠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접근합니다 그죠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자 NHN 아직까지 관심 없구요 자 NC소프트가 관심이 있습니다 자 외자 판호 중국에서 컴투스에 대한 외자 판호가 발급되고 난 이후에 게임주가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상승추세 강하게 상승추세 이르던거 무너지니까 무너지면 여기 뭐 어떻게 된다 못 넘어간다 그런데 하락하던 이 추세를 다시 이렇게 돌파해내면 여기부터 뭐 관심 가지면 된다 그죠 눌려주면 매수 가능합니다 눌려주면 여기 입평선 85만원 인근에서 어 조정받을 때는 매수도 가능하다 전전일 정도 매수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종목이 너무 많아요 종목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선주 삼성중공업 이런 것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만 여기 정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아요 종목이 어디가 베스트 포인트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여기가 토요일입니다 여기 토요일입니다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방송에서 여기 매수 포인트 나왔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한 그 다음 날랐어요 그죠 돌아가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나은 방송 그리고 시청하기 좋게 목록도 조금 개편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찾아 들어가기 좋게 그렇게 좀 분리도 해놨습니다 보십시오 자 조선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하자면 조선주가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고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시장은 어떻다 먼저 강세를 보였던 전기전자 자동차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은 차익실현하려는 욕구가 매이저들이 좀 많고 네이버 카카 먼저 조정을 좀 받았고 이제 돌아서려는 초입이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게임주들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발 호재 때문에 다시 양호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철강 조선 건설 통신 화장품 중국 소비 관련 이런 종목들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5G 섹터도 그렇구요 조금 주춤하고 있는 섹터는 그린유딜 수소차 이런 섹터들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면 큰 맥락에 대한 업종 대표주에 대한 설명 어느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는 지금 현재 손 못댑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포인트 나왔을 때 잘 가지고 가는 분만 적당히 더 홀딩 가능하지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권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JYP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런 데서 매수 의견 드렸을 것 같아요 아직 못 넘어갔는데 안 드려요 근데 딱 돌아서죠 오케이 딱 기다렸다가 여기서 못 샀다면 언제 사면 된다 눌려줄 때 상승 초입 하락한 추세 돌려낸 상승 초입 못 샀다면 언제 눌림목 줄 때 들어갑니다 그죠 이날 딱 매수하거든요 아침에 그 다음날 어떻게 됐다 10% 날라가 버립니다 그죠 이거 가만 놔뒀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바로 바로 다 던져버리거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가만히 있을까요 너 여기 여기 지지권이거든요 슬쩍 사들어갑니다 다시 그리고 여기 60일은 지킬 거다 그랬거든요 60일 여기서 다시 또 슬쩍 더 추가합니다 그리고 반등 시도 그러면 한 번 더 추가하면 또 풀어서 나간 거거든요 가만 들고 있었다면 여기 사서 가만 들고 있었다면 본전 그죠 한 번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서 또 먹고 그죠 지지에서 매수 장에서 매도 자 4만 3천원권에서 밀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뭐다 전고점에 장이다 장 어디서 매수했다 이평선 이평선 여기에서 지지권에서 매수 이평선 지지권에서 매수 여기 전고점 전고점 뭐다 저항 10% 이후로 더 치고 가면 홀딩인데 그 다음 밀리죠 2% 조정받을 때 바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날 6% 빠집니다 그리고 더 빠져요 먹은 거 다 토해냅니다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반드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YG 엔터테인먼트도 관심 가져 볼 수 있을 만한 위치입니다 근데 JYP를 저는 좀 더 좋아해요 음악성은 YG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구설수들이 좀 많죠 그래서 웬만하면 구설수가 없는 비단 엔터테인먼트 업종뿐만 아니라 구설수가 좀 없는 쪽으로 가능한 한 저는 접근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자 포스코 현대제철 상당히 강하게 랠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이 주식 좀 할 줄 아는 사람 보고 야 내일 포스코 살려야 못 산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락추세 돌려낸 상승초입이 잘 샀으면 모르겠는데 못 사는 겁니다 그럼 살만한 게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기 위에 올라가 있고 현대차 저기 위에 올라가 있고 조선주 저기 위에 올라가 있고 철광주 위에 가 있고 그러니까 내 종목은 다른 거 이상한 데 들어가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주도주 위주의 종목을 못 사고 있다면 보유하고 있지 못한다면 시장 아무리 올라가 봐야 자기 종목은 마이너스 내지는 그냥 수익도 잘 나지 않고 가는 종목은 미친 듯이 날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철강 조선 강세 이제 저번주에 여기 도원님 와 계시죠 뭐가 갈 수 있다 그랬다 현대건설 갈 수 있다 하니까 어 예 현대건설 매수 본인이 딱 그랬죠 매수한 그 다음에 결과는요 대박 그렇죠 언제 하락하고 있을 때 안사 하락한 추세 돌려내고 딱 양복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 사자마자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34,000원에서 지금 39,000원 왔습니다 39,000원이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사자마자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 패턴 반드시 잘 기억하셔라 GS건설도 위로 날아갔고요 이제 대림산업이가 또 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렇죠 늘려주고 나면 적당히 건설주를 접근하시려면 이제 대림산업이 키맞추기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심있게 한번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통신주 돌아설거다 그랬거든요 자 우리 어 수연님이 이거 20% 가까이 갖고 있거든요 최고만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올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대박내고 지금 SK텔레콤 어머나 왜 이렇게 잘 가죠 수납매 그렇죠 SK텔레콤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추천주로 다 이런 패턴으로 하락추세 이제 딱 돌려냈다 싶으면요 매수세 막 들어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강하게 치우고 전기전자나 자동차나 2차전지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꼭대기 있는 조선주 이런거 건드리기 힘들어요 철강주 이렇게 돌아가는 패턴 딱 기다렸다가 매수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이 돌아서는 초입이 뭐 샀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눌림목 줄 때 들어가라 눌림목 줄 때 이렇게 한 번도 매수를 못했다 하더라도 강하게 갖다 딱 눌려주는 이런 종목은 눌림목에서 한 번은 반등 나옵니다 짧게 단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쭉쭉쭉 들고 갈 장세는 아닙니다 조정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장세니까 차익실현도 잘 해나가라 자 닥트K의 주식투자 5개명 뭐다 지지에서 매수 저항해서 매도 지지에서 매수 저항해서 매도 수익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챙겨라 수익은 잘 챙겨라 자 네번째 내가 매수한 그죠 가격대보다 오지 못하더라도 추세가 무너지고 하면요 여기 30만원대 있죠 닥트K가 던지라고 난리쳤죠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30만원에서 23만원까지 빠졌습니다 7만원 빠졌어요 7만원 그죠 20% 넘게 빠졌죠 내 가격보다 밑에 있는 그러니까 선전을 밀어내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다시 매수 타이밍 나올 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셀트리온 이야기 나왔으니까 매수 매도 포인트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거짓말이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맨날 보시는 분들이니까 거짓말 하나도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매도견 여기서 매수 매수하면서 여기서 매도라고 미리 말했습니다 여기서 매도하면서 미리 여기 깰 거다 그랬습니다 여기 여기 깰 거라고 그랬어요 깨고 내려왔습니다 다시 20일 올라타는 25만원대 매수견 그 다음부터 매도견 잘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 인근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 제약을 들어갔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 날라가고 만약에 셀트리온을 갖고 있었다면 여기 위꼬리 달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축소 축소했다가 다시 매수 실제로 우리는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끊고 난 다음에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한 이유 뭐다 여기 정거점 인근까지 왔으니 그죠 욕심 안 부리고 던졌다 그리고 다시 지지권 오니까 우리 테일님한테는 중장기 끊었다면 여기 23만원권 여기 20일 권장에서는 매수 가능 의견도 드렸고 우리 진자로 매수 들어간 것은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우리 신규이기 때문에 이날 6% 막 밀렸다가 땡기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거거든요 더 처지면 더 처지실수록 사놓으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다시 반등하는 거 보고 사 들어가야 되겠다 처져도 주가 주가하겠다라는 전략 제시하면서 그렇게 매숨에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죠 선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선절은 미련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럼 다섯 번째 뭐가 가장 우선이다 그렇습니다 시장 판단이 가장 우선입니다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떻다 오일선도 잘 이탈하지 않고 닥터케이가 비중을 확 줄이고 인버스를 들어갔던 타이밍들은 이렇게 은봉 떨어질 때였습니다 은봉 떨어질 때 미리 이렇게 쫙 올라올 때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일선 이탈하려는 조집 넣고 외국인 매도한다면 이날 2조 4천억 던졌던 날이죠 긴장 어? 그런데 바로 다시 들어 올리죠 바로 축소했던 물량 다시 추가 매수 인버스 하루 딱 들어가다 그럼 바로 던졌습니다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 8천억 들어가 있다 하죠 이런 부위에서 엄청 들어가 가지고 엄청 들어가 가지고 매도 물렸다는 사람들 많죠 주식을 너무 우섭게 알아서 그렇습니다 인버스는 선물의 흐름과 연동되는 겁니다 아니다 싶을 때 꺾어야 됩니다 꺾어야 돼요 인버스 딱히 1% 이상 손해 온 적 잘 없을 겁니다 바로 꺾어버립니다 그 포인트는 누구보다 정확도 높다는 거 잘 아실 테고 자 시장 판단을 해보니 외국인이 그죠? 여기 이번 주에는 좀 매도 넣었는데 그 이전에 계속 사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별 무리 없이 계속 과감하게 배팅해왔고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시장 판단을 해보니까 기간이 이제 살짝 받아주긴 합니다만 외국인이 슬슬슬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외 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해외 시장도 고점 부위에서 강하게 못 가고 자꾸 추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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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전략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다음 주 전략 그렇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20일 이탈한다 이러면 비중 확 줄여야 돼요 비중 확 줄여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올해선 크게 이탈하고 온봉러우 하면요 본인의 손익과 관계없이 비중을 확실하게 줄여 나가시라 라는 말씀까지 전달하면서 일단 일부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라 없이 이야기했나요? 얼굴 안 나온다고 이야기 해줘야죠 모니터를 제대로 안 보고 있어가지고 오늘 주말인데 업종 대표주 전략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2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튀깨였습니다 잠시 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닥튀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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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그러면 아마 엘보이 바라시 엘보이 바라시